둘 다 쳐다보지 마, 기분 나빠 가자 뭔가 나 스펙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24면 괜찮을라나? 아까 나온 적들 중에 제일 센 게 25였죠? 물론 이제 전격 전력이 제일 레벨은 높았지만 혼자 타고 가는 것 봐 빨리 타고 가! 넌 뭐니? 어, 어음 음음 뭐야 진짜 신중해 야, 잘 싸우는데 언제 내려가지고 때리고 있었냐 빨리 가자, 시간 아깝다, 야 뭐하냐? 빨리 안가고 후엄 으우, 어, 왔어, 어, 어우, 더럽게 머네, 말을 내리게 해줘야 돼, 내가, 내려줘야 돼, 얘를? 아니죠? 놀랐네. 뭐하니? 네 부아인가임골. 야, 여기 이제 에보니 강산 있는 대죠? 이거 점령했어? 아 이거 많이 바뀐다 확실하게 스카이리미 원래 이제 들어가려면 대장장이 점령했다며 아 싸우고 있는건가? 싸우고 있는거 아니잖아 아 뭐야 이씨 잡어 가 가 가 야 너 대장 맞냐 어떻게 혼자 쳤 잠깐만 얘는 레벨이 특별히 높아진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좀 수가 많고 좀 전체적으로 좀 세네 큰일 났네 이거 얘네 나눠서 잡자 올라가서 소환하자 내려오셨군요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렇지 야 그렇게 다골 나가는 건 오반데 야 돌병이 됐잖아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잠깐만요 수련을 하고 왔어야 됐어 조종이 안 되네 이거 다 쓴 거 버려야겠다 그냥 쏘울 점 아까워 무기 충전해야 되는데 말이야 야 지팡이가 좋긴 좋다 이거를 계속해서 쏘면서 도망갈 수 있네 와 좋구만 아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좀 너무 많은 거 아니니 인간적으로 좀 좀 심하네 잠깐만 안되겠구만 안 되겠구만 너무한거 아니냐구 아 으으으으으 세이브 해야겠다 죽더라도 해야돼 그만해 이씨 아야 뭐야 늑대들 뭐야 자 리그모 얘네들 뭐 어딨는거야 소환술 일어나 싸워 몸이라도 돼 이제 안쓸거야 저거는 야 전격도 썼어 랭키랑 골더슨 조금 남았네 아 그걸 바닥에 맞추네 피같은 한방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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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꼈어 꼈어 너무한데 얘네들 파괴 마법이 있는 편이 낫겠어 이 정도면 저거 폭발 데미지 폭발 데미지 펑 아 저거 거기서 터지네 화정이 몸빵하는 사이에 왜 아 여담이지만 저 녀석 방금 소환한 쟤는 화정이랑 약간 다르게 들어갑니다 소환수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약간 땅바닥에 그냥 소환되어 있는 형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 내 소환수로 안쳐진다고 해야되나 약간 좀 특이하게 들어가요 쟤는 내려와서 도와주고 있는거야 아 야야야야야 잠깐만 그렇지 그렇지 잘 싸우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힘들게 이겨야된다니 아 이긴게 신기하네 진짜 두목님 어우야 두목 클라스가 한층 더 업됐죠 내놔 팔아야돼 이제 나 먹고 살아야돼 다 죽인거 아니냐? 다 죽인거 아니냐? 빨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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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아이거지새끼들 하핳 아휴 고생스러웠어요 게임하겠냐 이거 어디까지가세요? 점령했잖아 그치? 대화하자고? 왜? 오크들의 일은 유감스럽군 대화를 나누고 싶네 야 오크 잔멸당할만했다 솔직히 그정도 물량이며 여기있는거 자유롭게 쓰도록 해? 왜? 유품은 안되냐? 아 잠깐만요 우리 이거 스펙업 해야겠죠? 스펙업 해야겠다 왜 다 훔쳐내기야 내거 맘대로 쓰라며 아직 다 가져갈 수 있는건 아닌거 같고 저희는 저기 저 dlc라도 깨고 와야겠네요 아 지금 너무 그렇네 오늘은 일단 편집할게 많으니까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구요 고생하셨구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감사히 받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뿅